보시다시피 굉장히 밝고 귀여운 친구고요 특히나 예의가 바른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말투도 굉장히 싹싹하게 언니들한테 하고 예를 들면 상처가 나도 꾹 참고 뮤비 촬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인내심도 많은 그런 친구여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준비할 때 많이 힘들었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근데 일단 제 앨범을 제가 데뷔를 한다는 그런 것과 그리고 언니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에 솔직히 힘들었던 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언니들과의 호흡은 정말 저는 정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언니들께서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언니들이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켓 촬영을 할 때라든지 뮤비 찍을 때라든지 모니터 해주시면서 영자 이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시면서 옆에서 계속 서포트 해주시면서 정말 잘 챙겨주셨었어요 그리고 같이 해왔던 친구들은 연습실에서 자주 마주치는데 마주칠 때마다 잘해 열심히 해 하면서 응원해주면서 같이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해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